안녕하세요. 주목 1위포트 손현정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양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미국의 암학계 AACR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참석한 바이오 업체들의 또한 성장성에 대해서도 부각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모멘텀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상생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스몰캡 종목 사이토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키움증권 김상표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사이토젠 여전히 저평가된 독보적인 ctc 기술입니다. 사이토젠이 올해 독보적인 ctc 순환중향세포라고 하는데요. 순환중향세포의 분석기술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주가는 11%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번 AACR에서 ctc를 통한 연구성과를 발표한 만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시죠. 사이토젠은 국내 유일의 ctc 기반 액체생검 플랫폼 기술을 상용화한 업체입니다. 반도체 나노기술을 접목시킨 이 크기 기반의 라이브 ctc 분리기술은 정말 글로벌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AACR에서 ctc 연구성과 발표와 더불어서 연내 추가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미국 시장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글로벌 액체생검의 시장 전망도 크게 5년 뒤면 한 3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이토젠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이토젠은 ctc 기반의 액체생검 시장 흐름에서 단연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손상되지 않은 라이브 ctc의 기술은 폭넘한 진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더 진입장벽도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나노기술을 접목시켜서 HDM 칩과 또 자체 개발 장비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FDA에게 허가된 ctc 검출 방법이 셀서치 방식인데 이 점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사이토젠이 갖고 있는 기술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 좀 진출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1위 자질을 수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바이오 코팅으로 손상되지 않을 라이브 ctc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토젠 기술이 조금 더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분리기술뿐만 아니라 우수한 분석기술을 통해서 ctc의 활용의 폭을 더 넓히고 있는데요. ctc를 활용한 암 조기 진단과 또 주요 바이오마크 분석기술은 국내 대형 병원과 협업을 통해서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개발 과정에서 ctc 플랫폼 활용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바이오텍과 또 다수 파트너십과 계속 체결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글로벌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여러 기업들과 추가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ctc 기반 동반지단의 상용화로서 선두주자로서 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AACR에서는 비소세포 폐암에서 ctc를 통한 axl 모니터링과 조직과 ctc 일치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이치 산큐와의 파트너십 성과와 암 모니터링에 있어서 ctc의 잠재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사이토젠의 기술은 유럽 암컴소시엄에서 액체 생검의 플랫폼으로도 확실히 선정된 바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더욱더 진출하는 데 유력하다라는 판단인데요. 글로벌로 뻗어나가면서 ctc 기반의 액체 생검의 골드 스탠다드로서 도약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상승 추세를 가고 있지만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서는 현재의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오늘 주목 1위 부터 요약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ctc 기술의 상용화 업체입니다. ctc 기반의 동반 진단의 상용화의 선두주자로서 이번에 ALCR 2021년 출격도 기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의 미국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할 것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주목 1위 부터 손현정입니다. ktc 기술의 상용화 업체 gathered there so yeah